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저 남쪽 산간 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모양성에 소품도 갔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웅사의 종소리 청보리가 피는 호남선 타고 소원으로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저 남쪽 산간 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모양성에 소품도 갔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웅사의 종소리 공백꽃꽃이 피는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공백꽃이 피는 호남선 타고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